즐거우시죠? 즐거우시죠? 네! 자, 다음 모실 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아까 중간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인인 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인데 정말 국내에서 가장 섹시한 피부 특히나 노래만큼은 누구보다 힘있는 가창력을 갖고 있는 그런 최고의 트로트 디바 이청화씨의 무대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비 나비 모레도 나비 모레도 나비 나비 모레도 나비 모레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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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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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란 송이 꽃이로 유연한 여자랍니다 과정한 옷을 입고 외출을 하죠 이래 못하는 사람 나를 유혹하지마 난 다시 늦은 여자입니다 나디 나디 뭐해도 나디 뭐해도 나디 나디 뭐해도 나디 뭐해도 너만 바라봐 오로지 다 한단만의 그대의 풀도 난 다치오 사랑해요 그대 그대 그대요 어디서 빨리 와요 내 곁으로 와줘요 여자의 말은 늘 이렇게 모른척 아닌가요 내 사랑은 어쩔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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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디 나디 뭐해도 나디 뭐해도 나디 나디 뭐해도 나디 뭐해도 나디 뭐해도 나디 나디 뭐해도 그대의 힘을 끌어 난 만나지롱 사랑해요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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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어서 빨리 와요 내 곁으로 와줘요 여자의 마음은 그렇게 몹싹하리나요 내 사랑은 멈출 수 없어요 내 사랑은 멈출 수 없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막 들으신 남이 모르드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우리 TJB에서 매주 수요일날 저번주까지에요 전통시장 우리 아까 정삼시랑 같이 진행을 했었던 이청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오늘 우리 나라의 예술단이 늘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더 안쪽에서는 굉장히 흥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를 다 받으셔서 오늘 10년을 더 젊어서 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내년에 또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함께 할 테니까 내년에 또 한 번 다시 뵐게요 네 다음 곡 메디링 버티텐데 여러분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함께 할게요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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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버지가 저도 두 걸음 입에 울고 눈물을 쳐져 이 별다를 불러준 너 멀리지 사람아 좋다 이 별다를 불러준 너 이 별다를 불러준 너 햇빨과 비로치는 선마을 그래 철새 나라 찾아온 총각선생님 열악살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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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신이 고히네요 매일 사고를 해 누가 못 알아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애해야 돼요 놀이처라 사퇴를 잊어라 한 번 더 할게요 사퇴를 잊어라 고맙습니다. 친하셨습니다. 가요계의 최고의 섹시 디바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요계의 검정콩, 가요계의 흥미 규영동 이청환씨의 무대였고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가수 한 서지호씨 정도 느낌으로 내년에 그리고 그 정도 명성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되는 가수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